자 그럼 갑니다 자 극딜 가시네 극딜 이거 어떻게 될까 나는 할 수 있는게 없어 자 보름달 가르기 아 이거 피하는 거 였지 어떻게 하더라 이거 어떻게 피하지 우왁 에이 잠깐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났어 아 근데 지금 나만 근거리라서 나만 아프네 느려 터졌고 지금 그래 나는 죽지나 말자 민폐나 끼치지 말자 자 이 녀석도 그 영혼 영혼 같은거 불러오죠 도깨비불 이거는 내가 보여도 느려서 잡을 수가 없어 공격력이 약해서 어차피 여기는 진짜 우사병으로 하는게 좋죠 이렇게 잘 하고 계시네 자 어 데미지 들어갔고 좋아 잠깐 잠깐 누구 어 안 죽었구나 자 근데 공격력이 조금 올라가서 아프긴 할텐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네 오케이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자 극딱이도 눌러주고 아 아 이거 뭐지 보름 아 수 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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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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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도 나오지 이거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잠깐 나 왜 못 막았어 이거 오케이 잡았고 그렇지 그렇지 야 아 아 저 때문에 헤이 캐릭터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첫번째 팀 기록 2분 28초 2분 28초 입니다 야 역시 우사병이 좋네 부럽다 오케이 갑니다 아 저도 우사병이 있으면 우사병으로 잡을텐데 우사병이 없어서 아 우사병 무기가 없어서 아 늦었다 늦었다 아 벌써 달 짤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빨리 잘라 자 간다 아직 기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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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렇게 하면 됐었지 타이밍 맞춰서 하면 되는데 오랜만이라 아까는 기억이 안 났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죽겠다 오 나 죽겠다 죽겠다 어필 자기 한번 써주고 오케이 체력 뭐에 달았냐 아 영혼 모으기 한다 이거를 없애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 염라대왕으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야 우사병 나도 빨리 우사 우사병 어떤 무기 끼는게 좋죠 원래는 일본거 같은거는 베이더 칩 하나 있으면 무적인데 여기선 그게 없으니까 어떤거 끼는게 좋은가요 그것만 얻으면 되겠다 일단은 원룡도? 원룡도가 그냥 가장 좋아요 아 늦었어 늦었어 내가 자꾸 때리는게 내가 자꾸 때리는게 늦는데 허리 가르기가 앞쪽만 휘둘르는거구나 나선 가르기가 저렇게 하는거고 아 됐다 어 아 안됐어 안됐어 그렇지 어 아까 파티 보다 지금 시간이 잠깐만 훨씬 빠르네요 시간 2분 6초 9일 2분 6초 9일이네요 이야 이 파티가 조금 더 빨랐네요 아잇! 나 때리지마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큰일이지 좀 잠깐 보름달 가르기 잠깐만 나 지금 게이지 없는데 오케이 나만 버텼어 좋아 내가 뭐 쓸만한 아이템이 없어 이거라도 쓸까? 어어어 이거 아 나도 이거 잠깐 야이 아 오케이 오케이 겨우 살렸다 큰일이네 큰일이네 1등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1등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자 영혼은 뭐 다른 분들이 없애줘야 되고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 파티 여기서 역전시킬 수 있을까? 안되겠지? 그래서 뭐 급딜을 해서 10초 안에 잡는다던가 무리겠지 아무래도 오케이 아프다 아프다 오우 나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나 이거 죽는다 저 빼고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살릴 시간에 여러분들 잡는 게 더 아 누우면 안 되고요 누우면 안 되고 오케이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오케이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안 되려나? 찬스 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아깝군 자 지금 시간 2분 32초 2분 32초네요 이야 뭐 다들 비슷하네요 자 가보죠 1등이 아니더라도 꼴등을 피할 수 있으면 괜찮지 2무기 컨트롤 장인 그러게 이거 피하기 어려울텐데 느려서 아 야 이거는 야 잠깐 잠깐 아 이거 큰일인데 큰일인데 시작부터 체력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누울 것 같은데 나 아 이거 잠깐 스피도 늦었어 늦었어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와 이거 깨일 수는 있겠어요 우리 아 이거 걱정이야 걱정이야 일단 깨자 깨는 거를 목표로 하죠 1등은 솔직히 어렵고요 자 제가 살릴게요 아 그 다음에 영혼 없애는 것도 지금 우사병이 한명이라 잠깐만 이거 같이 도와야 돼요 이거 같이 도와야 돼요 아 너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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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아파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라도 쓰자 아 야 이것도 이것도 안맞냐 이거 지금 지금 다 눕잖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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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느려져서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 오케이 잡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그렇지 아 근데 그렇게 늦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늦지는 않아 아 근데 아 시간은 지금 네 번째 팀 기록이 2분 36초 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늦지는 않았네요 부활을 안시켰으면 조금 빨랐을 려나 어 자 시작 눌렀습니다 일단은 내가 죽지 말아야지 아 저 허리 가르기 아우 저거 왜 맞았지 어어 누우시는데 누우시는데 야 이거는 이거는 약간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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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다 막아 드리죠 자 제가 다 막아 드리죠 여러분들 알아서 잘 피하네 이게 왜 때리는 소리가 이게 왜 때리는 소리가 나다가 안 나지 때리는 소리가 아 아 잠깐만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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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영혼들을 잘 없애야되죠 아우 아к еш장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오케오케 어우 맞았네 야 나 발 느려졌다 아 이거 야 거의 다 잡았는데 살리지 말고 그냥 필살기 써서 잡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사병 두명이니까 살리지 말고 잡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결국은 나는 살리는 역할이야 아 딜이 부족한가 오케오케 필살기를 쓰세요 필살기 그렇지 그렇지 아직 체력이 많이 있네 생각보다 나를 살릴게 아니고 이분을 먼저 살렸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수박 나오나 큰일이네 흐흐흐흐 이렇게나 많이 지났어 자 지금 시간 다섯번째 팀 3분이 넘어갔네요 3분 2초 입니다 3분 2초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닌텐도 3ds 수리를 해서 지금 플레이를 해봤는데 닌텐도 3ds 이제 문제없는 것 같죠 앞으로 제가 이제 요결칙 벌써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식으로 타임어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하고 싶은 챌린지 같은게 있으면은 그런거 아이디어 나중에 댓글 같은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식으로 또 요결칙 벌써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즐겁게 경쟁하면서 할 수 있는거는 제가 볼 때는 타임어택 같거든요 타임어택을 주로 하면서 다른것들 중간중간에 종종 뭐 다른것들도 해보도록 할게요 안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